여느 초등학교 같으면 교실에서 수업 준비로 혹은 조용히 책 읽기 같은 아침 자율학습이 한창이던만 이곳은 뭔가 좀 낯선 풍경이죠 그래도 오랜만에 왁자지껄한 아침 풍경 소리를 들으니 생기다 보는데요 와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뛰어노니까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예전에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교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대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뜰 만큼 학교 가는 발걸음이 너무도 즐겁다는 원주시 귀래면 귀래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 얘들아 안녕 여기에서 학교 버스 타는 거 맞아요? 네 가까운 원주시내 초등학교를 두고도 작은 학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귀래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집 가까운데도 초등학교 있잖아요 왜 이렇게 멀리 가요? 정문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이래서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한 남자아이는 깜찍한 문장을 카메라를 향해 펼쳐 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학교 버스가 도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도우미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원주시내 곳곳에서 아이들이 학교 버스에 오릅니다 금식이 맛있어요 금식 맛있어요? 카메라를 향해 천방지축 개구쟁이 모습으로 학교 가는 길이 지루할 새 없이 즐겁게 해주는 해맑은 아이들이더라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는 만큼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귀래면이라는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학교인 귀래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가 좋은지 학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서 교실로 향하지 뭐예요 한편 5학년 친구들은 나이에 맞지 않게 아침부터 웬 흑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훈계 좀 하려고 다가가 봤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안녕 아니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친구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희 과학 시간에 필요한 흙 이거 파고 있었어요 흙의 산성인지 연기성인지 이런 거를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학교다 보니 수업도 자연스레 자연과 연계가 이뤄지는 건 당연했더라고요 연기성인지 흙을 직접 해가지고 알아보는 거구나 재밌겠다 근데 이런 실제적인 체험학습 같은 걸 많이 하나 봐요 학교에서 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름쯤에 텃밭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텃밭이 좀 그렇긴 한데 여름에는 되게 좀 학년별로 많이 키워요 정원이 무척 아름답기로 소문난 학교가 바로 귀래초등학교였는데요 게다가 부모님도 함께 주말 텃밭으로 가꿔서 그야말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정원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학교는 아마 저희 학교가 단연코 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연과 가까이하고 친숙하다 보니 아이들의 정서에도 한 발짝 다가가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래서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아지는가 보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공부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시기가 4학년 바로 이맘때인데요 작은 학교는 아이들이 적다 보니 선생님이 밀착해서 학업에 더 신경을 써주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에서는 모두가 친구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학교로도 좋은 점이 있을까요? 친구들이 적어가지고 이름을 다 외울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어요 내년에도 꼭 다니고 싶고 따뜻하고 정감 있는 학교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레초등학교에서 가장 막내 교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작지만 신입생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라든지 마을을 돌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전단지를 붙이기도 하고요 저희 학교에 현수막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도 원주시에서 3명의 어린이가 지금 본교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주시 치약체육관 초등학교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원주시의 작은 학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학설명회를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작은 학교의 경우는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당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작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특성화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여러 학교의 정보를 한꺼번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작은 학교 입학설명회를 위해서 근대초등학교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알찬 프로그램 속에 아이들이 사회성도 같이 키울 수 있으니까 숫자가 너무 적다고 걱정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제일 큰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아이들의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귀래초등학교는 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학부모들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은 건 바로 강원 유일의 마침밴드였습니다 안 해본 경험도 해서 좋고 그 다음에 공연 나가면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많이 많아서 재밌고 악기를 소리 내는 것도 힘들고 해서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연도 많이 다니고 대회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실력도 높아지고 또 무대에 서면서 학생들이 점점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학생들이 모두 즐기면서 재밌게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강원도 최초로 초등학교 마침밴드부를 창단한 귀래초등학교는요 2016년 전국 마침밴드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은 물론 2016년과 2017년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에 참가해 장려상과 올 8월 태백에서 열린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 초등부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귀래초등학교 마침밴드 연주 덕분인지 분위기가 한층 업되면서 학교마다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관심이 가지셨어요? 우선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적으니까 선생님이 좀 더 아이들을 깊이 있게 돌봐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지원이 다양하게 된다고 해서 배정되는 학교 근처에 팜플렛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원주가 몰리는 학교의 포화 상태가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들 돌봄 문제 때문에 사실 제일 걱정이 크거든요 비록 학생 수가 4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지만 다양한 작은 학교만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많은 경험치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요 너무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삶을 함께 공유하는 그 공간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화, 예술, 체육의 중심지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작지만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은 학교로 오세요 작은 학교라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